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호입니다. 수술을 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몸에 상처를 내야 하는데 지방흡입은 아주 작은 크기의 절개를 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0.1%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철저한 소독과 감염관리가 이루어지는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또 지방흡입으로 인한 합병증 역시 매우 드물고 의학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지방흡입은 수술 자체는 안전하나 수면 혹은 전신마취를 통해 진행되는 수술인 만큼 간혹 마취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전신지방흡입의 경우 병원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 전신을 수술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의사의 체력적인 문제도 있으나 환자의 체액손실과 마취시간이 길어져서 몸에 크게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전신지방흡입을 하시더라도 부위별로 시간차를 두고 수술을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